이번 시간에는 2017년 제 1회 위험을 산업기사 자급형 문제 실기시험 문제 자급형 보겠습니다. 총 100점은 45점 만점입니다. 자 1번에 질산칼륨과 숫 그리고 황을 반응시키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화면에 보이는 물질들의 반응으로 만들 수 있는 화약은 무엇인지 쓰시오 그랬습니다. 제 1류 위험물인 질산칼륨과 질산칼륨의 화학식은 KNO3입니다. 그리고 숫은 목탄이죠. 위험물 아니고요. 황은 S로서 제 2류 위험물입니다. 그런데 1류 위험물이기 때문에 2번 문제 먼저 보세요. 화면에 보인 물질들 중에서 질산칼륨의 역할을 쓰시오. 제 1류 위험물이니까 산소공급원이 되겠죠. 2번 문제의 답은 산소공급원이고 만약 황의 역할을 물으면 가연물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는데 이 세 가지 질산칼륨과 황과 수채, 혼합물은 흑색 화약이 된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답은 흑색 화약이 답이 됩니다. 2번 문제입니다. 4개의 비이크에 각각 제 1석유류, 제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 적혀있는 라벨이 붙은 장면을 보여주는데 물음을 답하시오입니다. 화면에 물질 중에서 2개의 품명을 선택해서 인화점 범위를 쓰시오 그랬습니다. 제 1석유류, 4류 위험물 중에서 제 1석유류는 대표적인 물질이 아세톤하고 휘발유입니다. 그 밖에 1기압에서는 좋게 붙습니다. 1기압에서 인화점은 1석유류는 인화점 21도씨 미만인 것입니다. 인화점 범위는 1석유류는 21도씨 미만 다음에 제 2석유류의 경우에는 등류와 격류가 대표적인 물질이고 역시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도씨 이상 70도씨 미만이 되고요. 제 3석유류 중류와 클레오소트유로서 인화점은 70도씨 이상 200도씨 미만으로 범위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제 4석유류의 경우에는 기어유 실린더유가 대표적인 물질이고 인화점은 200도씨 이상 250도씨 미만이 됩니다. 이 문제의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해서 인화점들의 범위만 적어주면 되겠지만 우리는 전체를 다 알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여기다가 만약 동식물류를 추가한다면 동식물류는 특별히 대표하는 물질은 없지만 인화점 범위가 250도씨 미만인 미만인 물질에 포함이 되는데 인화점 범위가 4석유류와 동식물류가 겹치는 구간이 있죠. 이건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까 이 말이죠. 4석유류는 기어유나 실린더유 이런 기름들이 일단 원료고요. 동식물류는 동물의 치육 등 또는 식물의 종자나 과육으로부터 추출한 것이란 조건이 붙습니다. 그래서 동물류와 식물류 중에서 인화점 범위가 이렇게 되고 4석유류는 동식물류가 아니기 때문에 범위는 겹쳐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죠. 자 다음에 이 중간점에 보통 품명 하나가 들어가는데 그것이 바로 알코올유입니다. 4류 위험물 중에서 원래 4류 위험물들은 인화점을 기준으로 제1석유류인지 몇 석유류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인화점을 가지고 품명을 정하고 있지만 알코올류만큼은 그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얘는 탄소의 수가 1개부터 3개까지에 포함되어 있는 알코올들을 말하는 것이지 인화점과 상관이 없지만 인화점 범위는 주로 제1석유류에 준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특수인화물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요. 이 품명은 대표물질이 티에티레테르 이황화 탄소입니다. 그리고 특수인화물은 발화점이 아예 100도씨 이하 이거나 사류 위험물 중에 발화점이 100도씨 이하라면 인화점이 얼마든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특수인화물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화점은 영하 20도씨 이하 이고 동시에 끓는 점이죠. 빗점이 40도씨 이하인 것을 특수인화물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 자체를 시험 문제로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인화물 문장에 대해서는 꼭 암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이 중에서 답을 제시된 풍명에 대해서만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적으시면 되고요. 중료와 경류에 풍명을 각각 쓰시오. 자 중료는 여기에 들어있죠. 그래서 풍명은 중료는 제 3 서규료이고 경류는 여기 들어있네요. 제 2 서규료입니까? 답은 경류는 제 2 서규료 이렇게 됩니다. 다음에 3번입니다. 옥외 저장소에 설치된 경계 표시의 덩어리 유황을 저장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답하시오. 그랬습니다. 옥외 저장소란 건축물 바깥쪽이겠죠. 건물 밖에다가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 위험물 용기나 드럼 등을 저장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류 위험물이 유황을 덩어리 상태로 저장을 하고자 할 때 옥외 저장소 아무렇게나 넣어둘 수는 없고요. 이 안에다가 다시 한번 경계 표시를 따로 하게 되는데 그 경계 표시의 내부의 면적이 이 면적이 얼마인지를 쓰라는 겁니다. 이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로만 설치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 경계 표시들을 여러 개 설치할 수가 있는데 하나의 옥외 저장소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경계 표시는 그 내부 면적만을 다 더한 값이 1000제곱미터 이하가 돼야 한다는 조건도 따로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경계 표시의 높이는 몇 미터 이하 있으시오. 이 옥외 저장소의 경계 표시가 아닙니다. 덩어리 상태 유황을 저장하는 경계 표시의 높이는 1.5미터 이하로 합니다. 그리고 경계 표시의 재질도 불연 재료 이것도 가끔 묻기 때문에 재질도 불연 재료 한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4번 문제는 염소산 나트리움을 저장하는 옥외 저장소의 장면을 보여주는데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입니다. 자 염소산 나트리움은 제1류 위험물이고 풍명은 염소산 염류라고 분류됩니다. 지정수량이 50kg이고요. 자 화학식은 NAC 죄송합니다. 이렇게 적어볼게요. NA 이게 나트륨이고요. CLO3가 염소산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염소산 나트륨 화학식은 NA CLO3입니다. 자 이 물질은 질산이든 염산이든 황산이든 초산이든 이렇게 산이 붙어있는 물질 여기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산이 얘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유독 기체가 발생하는데 이것이 바로 CLO2라는 화학식을 가지고 있고 얘는 명칭이 뒤에서부터 앞으로 읽어줍니다. 숫자 2 그리고 산소의 산 소를 떼고 화를 붙여서 이산화 앞에 있는 것이 염소가 되겠죠. 따라서 독성기체인 CLO2 즉 이 문제의 답은 이산화 염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염소산 아트륨을 저장하는 하나의 옥래 저장 창고에 바닥 면적은 얼마 이하인지 쓰시오 그랬습니다. 자 바닥 면적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옥래 저장소에 대해서 바닥 면적은 우리 위험 등급만 좀 알고 있으면 굉장히 쉬워지는데 옥래 저장소에 바닥 면적은 천 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하는 경우와 이천 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하는 경우로 구분을 합니다. 먼저 제1유 위험물의 경우에는 지정수량이 가장 적은 물질들 50킬로미터 50킬로미터 자리 이랬죠. 아 염소 산 염류 그리고 염소 산 염류 또 과 염소 산 염류 그 다음에 무기 과산 화물 해서 얘들이 제1유 위험물에 속하는 지정수량 50킬로그랩 위험 등급은 1 이렇습니다. 위험하니까 바닥 면적을 미리 좁게 만들어놔서 화재가 발생해도 많은 양이 아니기를 미리 예방한다는 개념에서 이렇게 법을 만들었다. 보시면 되고요. 2유 위험물에는 위험 등급 1이 아예 없기 때문에 2유 위험물 중 바닥 면적을 1000 제곱미터 이하로 하는 물질은 아예 없습니다. 3유 위험물 얘들은 1유 위험물이고요. 그 다음에 3유 위험물의 경우에는 지정수량 10킬로그라미 물질들 칼륨 나트륨 알킬리튬 알킬 알루미늄 지정수량 10킬로그라미 그리고 황린 까지가 지정수량 20킬로그라미 위험 등급 1입니다. 얘들을 바닥면적 1000제곱 이하에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사료 위험물은 위험 등급 1이 특수 미나물이죠. 지정수량 50리터짜리 그런데 사료 위험물만큼은 위험 등급 2에 속하는 제 1 습위류와 알코올류까지도 바닥면적 1000제곱 이하에 저장합니다. 그 다음에 오류 위험물은 위험 등급 1이 6이 화산화물 그 다음에 질산 에스테르죠. 얘들 둘 다 지정수량 10킬로그라미 이면서 위험 등급 1입니다. 그 다음에 육류 위험물은 전부다. 육류 위험물은 몽땅 다 지정수량 300킬로그라므로 위험 등급 1이기 때문에 얘들은 다 바닥면적 1000제곱보다 이하에 저장하고요. 포함되지 않은 그 나머지 것들은 다 바닥면적을 2000제곱보다 가능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물질을 여기에 해당하는 물질과 여기에 해당 물질을 두 개 동시에 저장할 때는 기준이 어디일까요? 예를 들어서 제 2류 위험물 중에서 유황 황은 바닥면적 2000제곱보다 이하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1류 위험물 중에서 염소산 염료의 경우에는 1000제곱보다 이하에 저장하죠. 둘을 같은 실 안에 두는 경우라면 바닥면적은 적은 쪽으로 기준잡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얘는 1000 이하만 가능하지 2000이 되면 법에 벗어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2000 이하에 저장할 수 있는 물질은 1000 이하에 저장해도 무명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함께 보관할 때는 1000제곱보다 이하에 보관한다는 것 하나만 더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방금처럼 예랑 황을 내화구조 풀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의 격벽으로 완전히 구획된 방들을 따로 만들어서 각각 예를 넣고 예를 넣은 상태의 옥래 저장소가 있다면 그 옥래 저장소 그 창고의 바닥 면적은 1000과 2000의 중간이 1500 제곱미터 이하로 수 있는 기준도 알아두시는데 이 경우 얘 있죠. 바닥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에 지정하는 위험물의 경우에는 그 방만큼은 500제곱미터 염류에는 염소산 염소산 칼륨도 있고 염소산 나트륨도 있고 염소산 아모늄도 있고요. 얘들을 다 통틀어서 이렇게 품명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물질은 창고 바닥 면적이 얼마 이하인가 얼마 얼마 천 제곱미터 이하가 답이 된다고 그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은 철과 염산을 반응시키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괄호 안에 알맞은 숫자를 답하시고 했습니다. 철분은 제 1위 위험물인데요. 철의 분말로서 53마이크로미터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중량 퍼센트 미만인 것을 제외한다. 의미를 해석해보면 철분은 철의 분말을 가지고 와서 가급적이면 철의 분말이니까 입자가 작은 것들만 위험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체라는 것이 입자가 큰 것들은 걸러지 않고 위에 남기고 입자가 작은 것들만 밑으로 걸러내는 것들이죠. 걸러내는 도구입니다. 그 입자 하나의 크기가 53마이크로미터 되는 그런 체에다가 철의 분말들을 한 팩 가지고 와서 이렇게 통과를 시키는데 통과되는 것이 전체 중에 통과하는 것이 50중량 퍼센트라는 말은 무게기준으로 봤을 때 반 이상이 통과되어야지만 입자가 적은 상태일 텐데 그 미만이 되면 입자들 다 크다. 너희는 위험으로 빠져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의미는 그렇지만 암기하실 때는 철분이란 철의 분말으로서 53마이크로미터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 퍼센트 미만인 것을 제외합니다. 즉 50중량 퍼센트 이상인 것만 철분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만 더요. 아, 두 개만 더요. 이류 위험물 중에 금속 분 정의는 알칼리 금속과 알칼리 토금속 얘들은 삼류 위험물입니다. 얘들이 분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얘들은 금속분에서 빼줍니다. 왜냐하면 삼류 위험물이기 때문에 자, 또 한 가지 저기 있는 철분도 별도의 정의가 있죠. 그래서 금속 분말이 아니라는 거죠. 위험물 쪽에서는. 다음에 이따가 정의해볼 마그네슘 마찬가지 제외를 시킬 겁니다. 자, 이것들을 다 제외를 한 상태에서 또 한 가지는 구리하고 위켈의 경우에도 입자가 아무리 적어도 얘들도 이류 위험물 중 금속분에는 포함되지 않는데 자, 구리를 자주 묻거든요. 위험물 맞나 아닌가에 대해서 이럴 경우에는 구리의 화학식이 시유이다 보니까 자, 시유는 편의점이지 위험물이 아니라고 외우시면 기억이 좀 남아있을 겁니다. 자, 얘들을 제외한 나머지의 금속들은 역시 금속의 분말로서 여기는 53마이크로미터의 표준체지만 금속분을 판단하는 기준은 150마이크로미터의 그냥 체입니다. 체를 통과하는 것이 똑같이 50중량% 미만의 것을 제외합니다. 이것이 금속 분말의 정의고요. 금속 분의 정의고 자, 또 한가지 이류 위험물에는 철분, 금속 분, 마그네슘이 있죠. 마그네슘의 화학식은 Mg입니다. Mg는 새마을 금고고요. 마그네슘은 다음의 것을 제외합니다. 제외하는 건 직경이 2mm 이상인 막대 모양의 것. 너무 크단 말이죠. 이것도 위험으로 해서 마그네슘도 원래는 의미는 마그네슘 분이 돼야 되지만 법적인 명칭은 그냥 마그네슘이거든요. 의미가 분말이다 보니까 역시 직경이 2mm 이상인 막대 모양의 것은 제외 위험 모양이 아니다 말이죠. 자, 또 한가지는 2mm 의 체를 통과하지 않는 덩어리 상태의 것 이렇게 정의합니다. 얘들은 150마이크로미터와 53마이크로미터지만 마그네슘은 2mm의 체를 통과하지 않는 등어리 것은 제외를 시키겠다. 자, 이 세 가지 뭘 물을지 모릅니다. 전부 다 암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철분과 철분은 화학식이 F 입니다. 염산 H, C, L 반응식을 쓰시오 이것 좀 지우겠습니다. 자, 철은 원자과가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습니다. 원자분호가 1번부터 20분까지는 원자과는 딱 정해져 있지만 그 이후의 물질들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철분은 2가를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소를 밀어내면서 염소를 차지하게 되고 이때 2가 원소이니까 얘한테 숫자 2를 주게 됩니다. 밀려난 건 수소입니다. 수소를 기체로 표시하면 H2가 되겠죠. 개수 맞춥니다. 철은 한 개고 여기도 한 개인데 염소가 두 개 수소도 두 개이다 보니까 여기 앞에다가 2를 붙이면 각각 두 개를 만족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다음 보기와 같은 위험물이 비이크에 지장되어 있는데 화면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면 답하시오. 첫 번째 문제가 보기 중에서 연소법이 가장 넓은 것에 기호를 쓰시오. 자, A가 메탄올 메틸알코올이죠. B가 에탄올 에틸알코올입니다. 자, C는 아세톤 자, 이 둘은 알코올 위에 포함되고요. 아세톤하고 가솔린 가솔린 이 두 가지는 제1 석유류 물질입니다. D 디에틸에테르는 특수인 화물이죠. 그런데 1번 문제의 경우에는 디에틸에테르가 답이 되겠죠. 왜냐하면 연소 범위가 가장 넓다라는 말은 불붙을 수 있는 범위가 제일 크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답은 D가 되는데 굳이 이 문제에서는 디에틸에테르의 연소 범위가 1.9에서 48%라는 걸 몰라도 특수인 화물이기 때문에 가장 위험할 것이다. 답을 적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연소 범위는 중요하기 때문에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2번은 보기 중에서 제1 석유류를 모두 쓰시오. 1 석유류는 C 아세톤과 E의 가솔린입니다. 화학식 한번 써볼까요? 메타놀은 CH3 OH고 에타놀은 C2H 5개 OH입니다. 아세톤은 여기서 볼게요. 아세톤은 CH3 CH3 하면 메틸이 두 개 있는 거죠. D 메틸이고요. 중간에다가 CO를 넣으면 케톤이 되어서 아세톤이 바로 화학명 D 메틸 케톤이 되고 화학식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가솔린 가솔린은요. 휘발유인데 원래 휘발유의 정의가 탄소의 수 5개에서부터 9개 사이를 다 휘발유로 정의하지만 시험 문제는 주로 옥탄이라 그래서 탄소 8개짜리가 보통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여기서 말한 가솔린은 옥탄에 대한 가솔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알칸이라고 하는 일반 식이 있는데 이것은 일반 식이 CNH 2N 플러스 2고요. 여기다가 N 1을 넣어봤을 때는 탄소 1개 수소는 2 곱하기 1은 2에다가 2를 더하면 4가 됩니까? 이러면 메탄 입니다. 메탄 N에 2를 넣었을 때는 C가 2개 되고 수소는 2는 4 더하기 2는 6이 되기 때문에 에탄 이 되겠죠. 그러면 옥탄 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탄소의 수가 8개가 됐을 때가 바로 옥탄 입니다. C가 8개 H는 8 곱하기 2는 16에다가 2를 더하면 18 이게 바로 옥탄 이죠. 앞으로 옥탄 옥탄 인 휘발유의 화학식을 암기하실 때는 여기입니다. 또박 천천히 크게 읽어주세요. 18 H 18 이 되겠죠. 이게 바로 옥탄 인 휘발유를 의미한다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C와 E가 되고요. 세 번째 보기 중에서 증기가 가장 가벼운 것을 쓰시오 했습니다. 증기의 비중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보통 비중이라고 하면 고체나 액체의 경우에는 물을 기준으로 물보다 가벼우면 비중이 1보다 작다. 물보다 무거우면 비중이 1보다 크다는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증기의 비중은 기체를 뜻하는 것이고 기체는 물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기입니다. 그래서 공기의 분자량 공기는 29라는 숫자를 가집니다. 이거 외워주시고요. 29분의 해당 물질의 분자량 이 값이 만약에 1보다 크면 그 물질의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운 것이고 1보다 작으면 증기는 가벼운 것이다. 공기보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는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가장 가벼운 것이니까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분자량이 제일 적은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탄소 수만 봐도 알 수 있겠죠. 몇 개입니까? 메타놀 한 개입니까? 한 개입니까? 그래서 A가 가장 분자량이 작단 말이죠. 나머지는 다 탄소가 여덟 개씩 세 개씩 된다. 네 개씩 이렇게 답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7번입니다. 과산화수소와 이산화 망간을 혼합한 다음에 발생기체를 따로 빼내어 마그네슘 리본에 풀을 붙이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과산화수소는 화학식이 H2O2입니다. 제 육류 위험물이고 분해반응식이니까 자기 혼자 분해를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화면상에 보니까 이산화 망간이 포함되어 있네요. 저건 MNO2가 바로 이산화 망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시하는 이유는 이산화 망간이 충매 또는 정충매로 작용하기 때문이고 이 역할은 반응속도를 빠르게 만들어 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충매를 표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얘를 빼면 되고요. 충매가 있으면 이렇게 넣어서 여기까지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서 분해를 시키면 육류 위험물이기 때문에 분해하면 산소가 발생하게 되고 H2O라는 것이 물인데 산화수소가 되겠죠. 원래는 산화수소였던 것이 산소가 한 개 더 과해서 과산화수소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분해를 시키면 원상복구되면서 산화수소와 함께 산소가 발생하게 되는데 수소의 개수 두 개 여기도 두 개 산소 두 개인데 여기는 하나 둘 세 개니까 0.5를 곱해서 개수를 맞추라는 거죠. 이게 분해 반응식이고요. 두 번째는 이때 마그네슘이 더 활발하게 연소하는 이유를 쓰시옵니다. 마그네슘은 그냥 공기 중에서 산소를 반응시켜 불을 붙일 수 있겠지만 육류 위험물과 함께 넣어서 육류 위험물을 분해를 시키면 산소가 발생했겠죠. 그러면 이 산소가 마그네슘을 더 활발하게 연소를 시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산소가 공급되기 때문에 분해된 산소가 마그네슘에 공급되어서 연소를 더 활발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답을 쓰면 됩니다. 8번 만 리트의 아세트산이 저장된 드럼을 겹쳐 쌓아놓은 옥의 저장소와 부근에 설치된 건축관을 보여주는데 다음으로 답하시오. 그랬습니다. 화면에 보인 드럼의 최대 적재 높이는 얼마 있으시오. 그랬습니다. 아세트산 화학식은 CH3 COH 이 물질은 제4류 위험물 중 제2 석유류 물질입니다. 그리고 저장을 할 때 용기를 겹쳐 쌓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옥외 저장소나 옥내 저장소 동일하게 기계 하역에 의한 구조로 된 용기를 겹쳐 쌓을 때는 그 높이를 6m 이하로 합니다. 어떤 경우냐면 기계 하역이라는 말은 지게차를 이용해 작업한다는 뜻인데 지게차를 이용해서 작업을 할 때의 적재 높이가 아니라 기계 하역에 의한 구조로 된 용기가 따로 있습니다. 용기에다가 철제 프레임을 따로 둬서 그 프레임에다가 지게차 포크를 끼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상태라든지 자 그렇게 이러한 용으로 딱 정해진 못 박힌 용기가 있거든요. 그걸 겹쳐 쌓을 때는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면유 위험물이든 무조건 6m까지 쌓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일반 용기의 경우에는 사류 위험물 중 제3석유류와 제4석유류와 동식물의 경우에는 사류 위험물 중에 조금은 덜 위험하기 때문에 얘들은 4m까지 쌓을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류 위험물을 떠나서 이 세 가지를 제외하고 1유든 2유든 모든 위험물에 대해서는 얘들을 제외하고는 3m까지밖에 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옥외 저장소와 옥내 저장소에 대해서 만약 선반을 이용해서 용기를 넣어서 쌓아둔다면 높이를 옥외 저장소 선반은 6m까지 쌓을 수가 있습니다. 선반이라는 건 구조물이죠. 안전한 구조물에다가 용기를 넣어서 올리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선반을 이용해서 옥외 저장소는 6m 이하지만 만약에 옥내 저장소에서 선반 설치한다 그러면 이건 제한 없음이라고 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유는 선반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림은 잘 못 그리겠는데 이렇게 해서 이런 받침대를 두세요. 여기다가 용기를 넣어두는 거죠. 그럼 이걸 옥외에 옥외에 저장소에 저장을 한다면 얘가 너무나 안정하기 때문에 높이를 계속 높여도 상관은 없는데 옥외는 위에 어떤 제한시킬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없기 때문에 만약 이 높이를 두지 않으면 무한정 올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위험하기 때문에 옥외 저장소에서는 6m 이하로 제한을 하고요. 옥내 저장소는 건축물이다 보니까 건물 안에 지붕이 있단 말이죠. 어차피 아무리 높여도 지붕 때문에 부딪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더 높이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옥내에서는 굳이 높이를 제한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막힌다는 거죠. 따라서 법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를 정리하고 있다는 부분 알아두시고요. 이 내용은 법에는 따로 나와있지 않아서 해석을 통해서 나온 답이지만 시험에서 2016년 혹은 7년도에 한번 나왔습니다. 옥내 저장소의 선반도피가 그래서 꼭 알아둬야 할 염두에 둬야 할 부분이라는 거죠. 높이는 아세트산이고 선반도 아닌 기계하역구조도 아니기 때문에 제3 석유류 4 석유류 동식물류가 아니라 제2 석유류라서 어디에 포함됩니까? 그 밖의 경우에 포함돼서 답은 3m 이하로만 적지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다음에 옥외 저장소와 건축물과의 최소 그리는 이걸 그림으로 표시해 보면 이렇습니다. 옥외 저장소는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고 위험물을 넣어두는 거죠. 그런데 이 옆에 다른 건축물이 한 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럼 얘랑 얘랑의 거리를 묻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옥외 저장소의 보유공지라는 겁니다. 뭘 두지 말고 반드시 비워둬야 할 부지의 너비라는 얘기죠. 그러면 옥외 저장소 보유공지는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10배 초과 20배 이하입니다. 20배 초과 50배 이하 50배 초과 200배 이하 200배 초과입니다. 이렇게 해서 3단 구구단 3 1은 3 3이 6이 아니고 3이 5입니다. 앞으로 3 곱하기 2는 5입니다. 무조건 3 5 9 12 15미터 이상의 너비를 둔다는 거예요. 자 제2세규류 중에서 아세트산 초산은 수용성 물질이라서 지정수량이 2000이 뜹니다. 그런데 저장된 양은 만 리트이기 때문에 이걸 2000리트로 나눠주면 몇 배가 나오죠? 지정수량의 5배가 되죠. 그렇다면 옥외 저장소에서 지정수량의 5배라면 어디 포함됩니까? 10배 이하에 포함되겠죠. 그래서 보유공지는 양 사방으로 3미터를 비워두게 됩니다. 따라서 이 거리도 역시 3미터 이상은 확보를 하라는 뜻이 되겠죠. 9번입니다. 높이가 15미터이고 지름이 5미터인 옥외 탱크 저장소와 그 탱크를 둘러싸고 있는 방위제를 보여주는데 우리가 답하시오 그랬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옥외 저장 탱크의 판으로부터 방위제까지 지름이 될 만일까 물었습니다. 자 이건요 탱크를 위에서 바라봤을 때 탱크 모양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두기죠. 방위제를 설치를 했는데 첫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 탱크 옆판으로부터 방위제까지의 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말입니다. 자 이 거리 정하는 방법은요 탱크의 지름 기준인데 탱크의 지름이 1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탱크의 높이에다가 3분의 1을 곱한 만큼을 여기에 거리를 두면 됩니다. 최소한 그리고 만약 지름이 15미터 이상이라면 탱크 높이의 2분의 1을 곱한 것만큼을 여기에 적용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지름이 15미터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15미터 미만이 아니라 15미터 이상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는 지름이 5미터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지름은 15미터 미만이고 높이가 15미터 니까 탱크 높이 15미터에다가 곱하기 3분의 1을 하면 5미터가 됩니까? 따라서 여기에는 5미터 이상의 거리를 확보하라는 뜻입니다. 답은 5미터 최소 거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방유제입니다. 방유제 높이는 0.5미터 이상 3미터 이하의 범위에 두는데 문제가 최소 높이 물었으니까 3미터는 빠지고 그냥 0.5미터만 적어도 된다라는 거죠. 자 이 방유제는요 모양이 이렇게 생긴 툭인데 이 안에다가 탱크들을 설치를 해놓는 겁니다. 얘 터지면 흘러나온 액이 밖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준다라는 개념인데 높이 범위는 방금 말씀드렸던 0.5미터 이상 3미터 이하죠. 하나의 면적도 알아둡니다. 8만 제곱이다 이하로만 설치가 될 수 있고요. 면적입니다. 그 다음에 두께 있죠. 두께 두께는 0.2미터 이상이고 또 지면 하에 매설 깊이가 있습니다. 1미터 이상 땅에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방유제 외면의 2분의 1 이상 총 방유제 외면은 하나 둘 셋 네 개의 면인데 최소한 2개 이상은 2분의 1 이상은 폭이 3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부분까지도 함께 알아두겠습니다. 10번입니다. 다음 보기와 같이 두 물질을 혼합한 비이크들을 보여주는데 이 네 가지의 혼합물질에 대해 다음 물음에 답하시옵니다. 보기를 보시면 나트륨과 석유가 있고 알킬리튬과 물이 있습니다. 또 황린과 물도 있고 니트로 셀룰로스와 물이 있는데 자 먼저 1번 문제가 보호액의 관계가 아닌 물질끼리의 혼합은 어느 비이크인지 그 기호를 쓰시옵니다. 칼륨 나트륨은 삼류 위험물 중에서 물보다 가벼운 금속들이라 석유 속에다가 보관을 하게 되는데 이때 석유로는 등류 경류 유동 파라핀이 그 종류가 됩니다. 보호액 맞고요. 3번의 황린은 자연바라성물질 삼류 위험물이고 어디 보관합니까? 자연바라 방지하기 위해서 물속에 보관합니다. 오류 위험물인 니트로셀룰로스는 주로 오류 위험물 중에 고체들은 수분에 적시면 안정한데 니트로셀룰로스라는 오류 위험물인 고체는 물 또는 알코올 이걸 합해서 함수 알코올이라고 부르겠죠. 물이나 알코올에 다 안정하기 때문에 보호액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삼류 위험물 중에서 금수성 물질인 알킬리튬과 물이 반응하게 되면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기 때문에 절대로 물을 금지해야 할 조합이라는 거죠. 답은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C비커의 위험물이 공기 중에서 연소했을 때 발생하는 가스의 화학식을 쓰시오 했습니다. 얘는 답을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C가 황린이죠. 황린은 P4입니다. 이것이 연소를 하게 되면 P가 O를 만난다는 개념인데 P는 플러스 O원자과 O가원소라서 얘한테 숫자 O를 주게 되고 산소는 2가원소라서 얘한테 2를 줘서 P2O5 이름은 O산화인이라는 흰색 연기입니다. 반응식을 쓰라고 하면 이걸 완성을 해야 되겠죠. P 몇 개입니까? 4개입니다. 여기는 2개이기 때문에 2를 곱해주고요. 산소는 5 곱하기 2는 10개죠. 여기에 2개 있으니까 5를 곱하면 완성이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가스에 화학식을 적으라 했으니까 답을 적으실 때는 그냥 P2O8 라고만 적으셔도 된다. 자 이까지가 2017년 제1회 위험한 상태 실기시험 문제 작업형까지 였습니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